사무엘라 2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요 사무엘라 22장 1절에서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에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먼저 우리 박래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랩런트들이 지금 성교대 기수단 리허설 때문에 오늘 7시에 출발해서 서울 특평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세계 성교사 합숙과 함께 또 성교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 성교대회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정말 2, 3, 7나라 성교 현장을 놓고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주일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한 나라 한 성교사님을 내가 책임질 만큼 그런 응답들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기수단하고 또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 또 뮤지컬 또 인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수단 올라갈 때 제가 잠시 말씀을 좀 우리 랩런트들과 나누었는데요 마태문 10장 41지라고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교사의 이름으로 성교사를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성교 현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지자의 상급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의 선교 현장이고 그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사회가 하는 선교 사람들이 모여지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자리고 반대로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세계 선교 현장들이 모이고 한국 교회 성교회 마음 담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참석하는 이 성교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큰 응답의 역사들로 준비해 나갈지 인도해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원네스되어서 잘 인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성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현장이라면 그게 우리의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성교 현장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들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 현장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망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단어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현장을 놓고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뭐냐 망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뭔가 1차적으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성경 하나하나를 여러분 찾아 읽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망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제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워라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먼저 여러분 만약에 땅을 사면 그 땅을 일구겠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구겠죠 그런데 땅을 일구기 전에 반드시 주인이 그 땅을 놓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망대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들로부터 분명히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그 적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 망대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망대라는 사실 사실은 적들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죠 악한 사단이 거짓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떤 면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도 아닌 것이 착각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 적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망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망대는 어떤 곳이냐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와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와서 살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큰 성 같은 데도 보면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쭉 둘러서 둘레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뭐를 세워놓습니까 망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그 망대를 보고 달려와서 살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성경의 도피성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마다 살아나도록 도피성 방주 알죠? 방주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망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적으로부터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을 미리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죠 그래서 망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적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적들을 공격해오면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일에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에 망대를 세우고요 저 강야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또 농지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포도밭에도 망대를 세우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수풀에도 망대를 세웁니다 수풀에도 수풀에도 망대를 세워요 보호하고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중요한 망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먼저 내가 세우는 망대는 결국 무너져요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가 있어요 그게 내가 세우는 망대는 결국은 나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힘의 원천인 요호와의 망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대입니다 요호와의 망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세우는 망대는 어떤 면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요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그게 내 안에 요호와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보면 보좌의 망대를 만들라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성교의 망대 모든 것을 망대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다라빵도 망대입니다 사실 미션홈도 망대고 지교에도 망대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는 내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호와의 망대라는 것 그럼 먼저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무엘라 22장 3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기도 속에 고백한 내용들인데요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요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호와를 여러분의 망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요호와를 여러분의 망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호와는 바로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뿐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하죠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3절 보면 나의 구원자시라 폭력에서도 구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적으로부터 구원할 건져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망대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것 이전에 진짜 요호와가 여러분의 망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10편 61편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는 바로 나를 건져낼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낼 망대라면 10편 61편 3절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계속 찾겠습니다 10편 6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민이다 여기에 빼내는 것만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는 것만 아니라 빼내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피할 피난처 망대라는 것 피난처가 되는 망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곳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문서 18장 10절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중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문서 18장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건져내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냥 피난처가 되어서 피해 있는 것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함에 의인들은 거리로 달려가서 어디에 그한다고요? 안전함에 그한다고 했어요 건져내시고 피해가 있는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여호와를 망대로 삼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되어져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안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 속에는 건져낼 망대고 피할 망대고 안전함을 누리는 망대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뭐냐 여호와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여호와가 망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될 때에 그것의 진정한 참된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망대를 세울 때에 결국 여호와가 망대가 되어서 망대를 세울 때에 어떤 망대가 되냐 경고한 망대가 됩니다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라면 내 안에 세울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면 삶의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다 역대 사사기 9장 51절로 사사기 9장 51절 사사기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보세요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업 백성들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도피성 안에 뛰어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기 이야기하겠죠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말씀했습니다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어요 남녀 모두가 들어갈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망대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견고한 망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1절이고요 두 번째 성장 한번 찾아오십시다 역대하 26장 구절십질입니다 역대하 26장 구절십질입니다 691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구둥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렸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세 군데죠 성모퉁이의 문 골짜기의 문 성구비의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안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안 보이는 것이 모퉁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바로 모퉁이죠 그런데 성계에 보면 모퉁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 했어요 모퉁이 돌 여기에 모퉁이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고 성구비에 여러분 성이 이렇게 구비 구비 있잖아요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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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중요한 위치에 뭐를 세우느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모퉁이에 망대를 세웠다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망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범초소 보면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반드시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범지대 이런 데에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키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모퉁이에 사람들 모여지는 거기에 망대를 세웠다고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웠고 모퉁이가 함께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경고히 망대를 세우고 무릉둥이를 만입하고 광야에 현장에 현장 곳곳에 망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퉁이에 모이는 곳에 우범지대라는 사각지대 재앙지대에는 모이는 곳에 망대를 세우고요 또 광야는 허터지는 곳에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허터지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 그냥 모이지만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또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강야로 구석구석 현장 현장 속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역대하 27장 9절 10절에 보면 경관 망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7장 4절 바로 이어서요 역대하 27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여기 보면 어디에? 수풀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곳에 수풀은 숨을 수 있어요 적들이 볼 때 잘 안 보입니다 적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보호받는 겁니다 현장에 이런 망대들을 다시 말하면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적들이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망대들을 많이 세워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여호와의 망대는 내 안에 세워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모든 힘의 원천이고요 견고한 망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져야 될 명대인데 삶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의 모든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망대가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각 지역 지역마다 미션홈, 다락방 삶의 현장에 사각지대에 놓고 재앙지대에 놓고 삶의 현장에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들을 무너지지 않는 지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삶의 현장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서 결국 이 망대가 높이 들리는 높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전도의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 견고한 망대와 더불어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높은 망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2장 5절요 사실 망대가 높이 아니면 낮으면 소용이 없죠 높이 있어야 모든 적들을 멀리를 바라볼 수 있죠 3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희석이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권교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기 보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복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망대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적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쌓아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망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역대하 32장 5절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사야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기도 나오죠 모든 높은 망대와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는 높은 망대라 했어요 높이 세워져야 모든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장 15절이고요 스바냐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학계 앞에 스바냐죠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시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피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난해 가는 자모다 1장 16절 1장 16절 제가 잘못 말씀하셨네요 같이 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높은 망대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랩런트 운동은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달란트와 함께 영성을 준비시키자 하는 것도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도 전도운동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도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멀리 재앙시대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한부문 한부문을 재앙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부문 한부문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입니다 높은 망대 전도현장에 높이 들려지는 높은 망대를 세울 것을 말씀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망대라는 말들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처음 들 뿐이었지 성경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망대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망대 견고한 망대 여호와가 내 망대가 되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면 거기서 뭐냐 전도 모든 현장을 놓고 높이 들려지는 높은 망대가 돼요 악한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을 장제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플랫폼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파수망대로서 파수꾼으로서 사정에 13장 16장 19장 가지고 파수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안테나로서 결국 불신의 상태 6가지 안테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이 안테나로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높은 망대 전도 성교로만이 그 모든 허감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높은 망대를 전도 성교의 높은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놓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나 생각했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 흐름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영적사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망대 만드는 겁니다 망대 만드는 겁니다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냐 세 가지 망대 우리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망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 성교를 통해서 높은 망대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도 성교 역사들이 많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높은 망대를 여러분이 만들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망대들입니다 여호와의 망대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망대에 꼭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망대에 꼭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이사야 2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이게 파수꾼이라고 망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말했어요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24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여기 8절에 말씀하셨죠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다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밤낮 24예요 여러분 군의 보초병이 파수꾼 아닙니까 보초병이 24해야 합니다 보초병의 자리는 항상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그 자리는 항상 끼워서 24 하는 곳입니다 왜냐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우면 언제 적들이 들어와서 부대원 전체를 멸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망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파수꾼이고 파수꾼은 24시대에 된다는 거 그리고 성계에 보면 망대의 이름들이 나와요 망대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성경만 한번 보십시다 망대의 특징이 있다면 이름들이 나와요 각각 망대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냥 요하의 망대,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가 아니라 장세기 35장 12절 한번 보세요 장세기 35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망대의 이름이 35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뭐요? 베델이란다 베델의 망대라고 나와요 베델의 망대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8장 17절요 사사기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분유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 보면 분유엘 망대라고 있어요 사사기 8장 17절에는 분유엘 망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46절 보세요 넘어가서 9장 46절 한번 보세요 망대의 특징은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다는 사실 9장 46절 9장 46절에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했어요 세계망대 사사기 9장 46절에 세계망대라고 나오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완기하 9장 17절요 열완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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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17절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 하나가 서있던 이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완기하 9장 17절입니다 왕하 9장 17절 이스라엘 망대라 했어요 망대의 특징이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지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현장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들을 신봉준 망대 정병수 망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걸린 망대를 여러분 지역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예전에 공단 지역의 보금사회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들 또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 제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승훈 목사를 붙이고 나왔는데 이승훈 목사가 그 제자인 간호사가 결혼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망대라고 했어요 뭐냐 지교회가 망대고 우리 모든 현장에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모든 현장에 그게 다락방이 망대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이름을 걸고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망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무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망대 보면 돌, 화살, 창 같은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돌이나 화살이나 창 같은 걸 망대 안에 무기를 두었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무기 중에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직사함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망대라는 것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만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만들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업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잔인 아니라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잔인이라면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막아야죠 왜냐? 여러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하나님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세울 것인가 이 사실만으로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이 담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의 기존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 먼저 요하의 망대 요하가 나의 망대입니다 매일 매순간 고백하세요 악한 사단이 어떻게든지 간에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매일 매순간 요하가 나의 망대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하가 망대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뭐냐 우리는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에 높은 망대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미 요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물질도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도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남방과 모든 북방에서 모든 남녀들이 다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높은 망대를 전도의 망대를 성교의 망대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붙이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세울 것인가 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시고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실제적인 응답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